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주는 거 다 받아 처먹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피를 쪽쪽 빨고자 하는 아내와 그 외에 그지같은 잔당들 다수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시아버지가 주셨던 돈 5천만은 남편 몰래 꿀꺽하고 이제는 남편이 준 돈 2,500만원도 꿀꺽하고 야 이 아줌마 배불러 터지겠네. 이제 이혼이다. 원제 양가 선물 문제로 싸웠습니다. 저는 결혼 3년차 이제 태어난지 4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남편인데요. 저희 아내는 임신을 한 그 시점에 퇴사를 했고 원래는 아이를 낳고 난 뒤에 복직을 할 예정이었지만 육아를 하는 게 너무 재밌다고 저만 괜찮다면 그냥 이대로 계속 입고 싶다 이러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. 왜? 제가 잘 벌어요. 뭐 여기까지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. 아니 오히려 살림 열심히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주니까 저는 더 이상 바랄 거 없이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는 중이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저희 처가택 선물 문제 때문에 이제 명절이 지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 그 선물 문제로 저희 부부가 싸우고 있는 중인데요.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. 일단 저희들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저는 원래 모 대기업을 다녀서요. 한 5년 정도 다니다가 나왔습니다. 물론 이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와는 한 6개월인가 그 정도 만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.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 결정을 한 이유는 그해 명절에 저희 아버지와 저랑 소주 한잔을 하는데 아버지가 직장 생활은 어떠냐라고 물어오셨고 저는 그냥 예 아버지 그냥저냥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너 혹시 뭐 다른 거 하고 싶냐? 이러시더군요.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또 되물었더니 대뜸 껄껄껄 웃으시면서 니가 내 아들이지만 그거 1년도 못 다니고 때려치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법 오래 잘 버티며 다니니까 근성이 있는 놈이구만? 이 자식 이거? 너 원래 예전부터 뭐 하고 싶었던 거 있지 않았냐?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해봐라. 아버지가 한번 도와주마. 이래가지고 제 차 그게 정말입니까? 확인을 하고 진짜 했어요. 회사를 때려친 거죠. 이때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렇게 제 사업 시작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 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라. 내가 한 번은 더 도와주겠다.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염치가 있죠.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그 도움만큼은 안 받기 위해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처음엔 가게 하나를 시작했고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. 생각보다 크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았고 위기도 많이 왔었습니다만은 이것도 경험이 쌓이니까 결국 어떤 시스템 구축이 되더라고요. 그렇게 결국 지금은 가게 두 곳을 더 오픈 총 3개의 가게를 운영 중인 그 어느 때보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당연히 부모님 은혜 역시 단 한 시도 있지 않았어요. 물론 당신들 아직도 여유가 많이 있는 분들이지만 또 아무리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거 다 빚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달 50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그냥 이름은 용돈이다 이러고 드리고 있는 거지만 말이 좋아서 용돈이지 그냥 이것은 뭐랄까요 투자를 해주신 데에 대한 배당금이란 말이 더 어울리겠군요. 물론 이거 아내 역시도 다 알고 저랑 결혼을 한 거고 아니 저보다 먼저 그러라고 한 사람입니다. 그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즌이 좀 있었지만 이때 아버지가 아들인 저한테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즉 저 모르게 며느리 통장으로 5천만 원이란 거금을 보내주셨어요. 아가 그 자식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이걸로 생활비 해라 이러면서 말이죠. 그리고 저는 이걸 2년이 더 지난 지난달에 알게 됐습니다. 아마도 제 초심을 알고 일부러 그러셨던 모양인데요. 더는 도움을 안 받겠다 이 말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뭐랄까요 그 감사한 마음보다는 뭔가 죄송한 마음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번에는 처음처럼 단순한 빚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지금은 힘들지도 않고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있으니까 뭐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 당신의 차가 떠올랐어요. 구형 제네시스 DH를 거의 10년째 타고 계신데 잘됐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 차례 그냥 G90으로 계약을 해드렸죠. 1억짜리로 필요 없다고 절대 안 받는다고 계속 거부를 했던 당신이지만 그냥 제가 아버지를 반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성사를 시켰습니다. 물론 이거 역시 아내와도 전부 다 이야기가 다 됐던 부분이에요.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고 아내와 함께 백화점에서 양가 어른들 선물도 다 사고 명절도 잘 보내는데 그러니까 저희 본가에서는 아무 일이 없었고 처가에서 다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을 하게 됐는데요. 참고로 저희 아내는 삼남매 중에 둘째입니다. 위로 처형이 있고 아래는 처남이 있어요. 다들 결혼했다고 합니다. 그러는데 이때 저희 장모님이 모두에게 들으라는 듯 아이고 우리 꽁꽁이 시아버지는 아들 하나 잘 둬서 1억이 넘는 차도 타고 참 부럽네 이러시는데 솔직히 뭐 제가 바보도 아니고 이 속뜻을 모르겠습니까? 자네 장인어른한테도 차 한 대 사드려라 이거죠.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저희 아내가 삼남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 좋다. 이참에 우리가 다같이 의기투합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인어른께 차를 한 대 사드리자 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. 물론 장모님이 푸시를 한 건 맞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그러자 그러게 그게 좋겠네 이래가지고 일단은 뭐 좋게 좋게 일단락됐어요.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아버님 차 문제로 처형래 부부, 처남래 부부 그리고 저희 부부가 다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. 이제 당신 연세도 있으니까 집 80 정도면 딱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 저도 그게 좋겠다 싶어서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. 어울리죠. 그런데 바로 그래서 돈은 얼마씩 모을 거냐 옵션 좀 넣고 취 등록세 하면 한 8천 정도는 나올 거다. 그래도 어쨌든 내가 제일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돈도 당연히 더 낼 의향이 있다. 처형래랑 처남래가 각각 한 2천 정도만 부담을 해주면 그 나머지 절반 이상은 내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하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저희 처남과 처형이 아무리 그래도 2천씩은 좀 무리다. 부담이 된다. 하지만 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. 이러길래 그럼 차종을 그랜적으로 좀 내리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봤는데요. 저도 그래요.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 전 1억짜리 차를 사드리고 지금 현재 수중에 돈이 없거든요.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 처형이 정색을 하더군요. 그리고는 저한테 아니 제부 좀 너무하네. 제부 아버지한테는 1억짜리인데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4천짜리가 정말 맞는 거야? 혹시 지금 우리 아빠가 친아버지 아니라고 차별하는 거야 뭐야?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? 내가 아무리 당신 사위지만 솔직히 우리 아버지랑 같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?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사업체도 차려주셨고 거기에 코로나로 힘들다고 나 몰래 5천까지 쥐어주신 분이다. 그런데 장인어른은 어이구 공섭아 힘들지? 근데 뭐 힘들어도 어쩌겠어? 열심히 해가지고 잘 이겨내면 된다. 이렇게 딱 한마디만 하셨던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 두 분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겠냐?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되게 난처해하면서 최대한 중립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더군요. 뭐 어쩌겠습니까? 더 이상 답이 안 나오죠? 결국 이 자리는 여기서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됩니다.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기분 나쁘잖아요. 아내한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는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랜저 절반값인 2,500만원 정도만 내고 손 떼겠다. 나머지는 당신 형제들끼리 알아서 해라. 소나타를 사드리든 아반떼를 사드리든 아니면 아예 배츠를 사드리든 나는 더 이상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. 이렇게 말한 뒤에 바로 아내한테 아내 통장으로 2,500만원 싸줬어요. 그런 후에 이 문제는 진짜로 그랬습니다.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요. 며칠이 더 지나가지고 여기서 아내가 또 자기 언니랑 동생이랑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.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. 그때 G80 이야기했을 때 당신 4,000까지 쓸 생각 있지 않았냐. 차라리 돈 1,500 보태가지고 아예 그랜저를 사드려라. 아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? 그러니까 이거 저 혼자서 4,000만원 해가지고 사드려라. 혼자 감당해라. 이건데 와 정말 기도 안 차서 순간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. 결국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계속 냉전 중인데요. 제 3자들 특히 이왕이면 같은 여성분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.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? 이 링크 저희 아내한테 보내줄 겁니다.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 댓글 1번 돌았네 진짜 아니 아니 그냥 계속 그 지랄들 해대면 먼저 줬던 그 2,500만원도 도로 회수하겠다고 하세요. 이 미친 저자가 진짜 이혼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? 2번 내가 쓴이라면 그 2,500 바로 회수할 거고 아니 그 이전에 쓴이 아버지 즉 자기 시아버지가 주셨던 그 5,000만원도 어디다 썼는지 다 확인할 거예요. 3번 쓴이 마누라가 전업에다가 아이까지 낳고 돈 걱정이 없으니까 양심과 염치도 같이 소멸됐나봐요. 아니 막말로 장인어른 차를 사위가 왜 사줍니까? 어? 새끼들은 도대체 뭘 한다고? 그 돈을 왜 줬어요? 도로 받아와요. 차를 사주고 싶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해요. 물론 아내는 쓴이 즉 남편 돈이 아니라 지가 벌어서 말이죠. 끌 끌 끌 끌 끌 끌 4번 와 그러니까 원래 4천만원 쓰기로 했으니까 그런저래 그냥 사달라. 진짜 이건 상상도 못했던 미친 답변이네. 끌 끌 끌 끌 끌 5번 아무리 당신 아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지만 예전에 시아버지가 준 그 5천만원 입 꾹 닫고 받아 처먹었으면서 자기 집에 가져갈 돈이다 싶으니까 아득바득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거 진짜 역겹네. 아니 쓴이 여자 좀 잘 고르지 그랬어요. 되니까요. 그러게 어이구 씨 고러도 진짜 게지 같은 거 골랐네. 끌 끌 끌 끌 끌 끌 6번 야야 자기 시아버지가 준 돈 5천만원도 2년 동안 말을 안 하던 여자야. 근데 뭘 더 바라고 있는 거야. 사람이 말이야 생각이라는 게 있고 개념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그 돈 받은 사실 자기 남편한테는 무조건 말을 했어야 돼. 대신 비밀이다 하는 거고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 건지 그 처갓의 식구들도 만만치가 않네. 끌 끌 끌 끌 자식들도 그렇지만 이건 장모가 원흉이죠. 끌 끌 끌 끌 7번 시아버지가 줬던 5천만원 아무리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도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장인이라는 사람이 한 게 도대체 뭔데 사위한테 그걸 말하는 겁니까? 아니 차 사달라는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? 와 그래 아내인 당신도 그래 거기서 같이 어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또 비교해대면서 서운하다 네가 다 사라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같이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고 생각도 없는 것들이야 쓰니 그냥 돈 회수하세요 이거는 가망이 없잖아요 8번 야 그러니까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시아버지한테 돈 5천 받아 처먹고 또 남편한테도 2천 5백 받아 처먹어가지고 야 배 터지겠다 끌 끌 9번 아니 나 지금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전에 이거 뭐야 어차피 쓰기로 했던 4천이니까 그냥 그걸로 다 사라 이거 나만 기가 막히고 소름돋아요 헐 인공지능의 답변입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에게 큰 선물을 드렸고 현재 재정적인 예유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가에 대한 선물 문제에서도 재정 상태를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무리한 지출은 가정의 재정 상태를 악화 즉 파탄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재정적인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뿜바위 해라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너 욕도 할 수 있냐 못한대요 그럼 뭐 화를 낼 수 있냐 절대 못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최대한 뭐라고 하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답변을 한다 이러더라고 상처가 되지 않게 근데 이런 AI들도 이 정도면은 정말 욕한 겁니다 네가 왜 혼자 덤탱이를 쓰냐 할 거면 뿜바위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야 저도 기가 막히는 게 원래 사천 쓰기로 했으니까 좋다 우리가 양보해서 그런저를 할 테니까 그 그런저를 네가 사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해가 안 돼 차라리 차라리 저였다면 나 아버지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도무지 답이 없어 근데 제 부부한테 돈이 많네 그러면 그냥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 이러이러하다 제 부부는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부탁할게 조금만 좀 보태주라 우리 아버지 G80 타는 거 보고 싶다 나중에 내가 은혜를 갖겠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좀 뭐라고 하지 비굴하더라도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귀도 안 차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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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